그래서 마강지 죽이면 얼마준대요. 근데 저렇게 몰려가면 누가 죽인 줄 알고 돈을 주지. 한 명만 준다면서요. 그거 증명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여기서 녹화를 뜨는 거잖아. 그러니까 저기서 누가 죽던 죽인 놈이 얼마를 받던 너는 때 맞춰서 여기 있는 선이 있지. 이거를 잘 바꿔가면서 연결하면 되는 거야. 그 뒤에 표시된 게 1번이고 2, 3, 4. 이거 뭐 포장을 했네. 아 깜짝이야. 묶여있는 거 아니었나? 근데 일어서면 뭐 서서 죽으면 뭐가 다른가? 이따가치plement이 있는데 이따가치기 때문에 죽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죽을냐고 으 Prof 으 으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 죽은 척하지 말고 열쇠로 자물쇠 이걸 풀어주면 목을 잘라 아냐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야 밖으로 빠져나올거 같으니까 3번으로 가리키와 이 돈 냄새 맡고서 엄청나게 몰려온다 봐봐 마강제라고 마강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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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이 죽이든 단체가 죽이든 그건 우리가 신경쓸 일이 아닌거야 우리는 그냥 녹화나 잘 뜨고 테이프는 어떻게 하면 잘 팔아 먹을까 그걸 신경쓰는게 우리가 할 일인거야 마라 살라! 살라! 으아악! 으아악! 갈아 봐! neighbors! they never get in town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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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으악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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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t. 핵 치킨 제. receive kaput 야! 테이프 챙겨 테이프. 테이프. 아무도 못 죽였는데 테이프는 챙겨 뭐해요. 녹화 계속 하세요. 야 이거 실탄이잖아. 뭐 하려고 그래? 어? 죽이는 거 구경하는 거나 직접 죽이는 거나. 직접? 재수가 죽이든 간수가 죽이든 죽여야 되든 벌게. 어어. struggling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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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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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